2025년 수능특강 영어 15강의 6번 글의 소재 도시화와 도시계획 since는 1회로 적어도 19세기와 그리고 rise는 등장 industrial city에서 산업도시 산업도시에 등장하고 적어도 19세기부터 19세기 그리고 산업도시 이거부터 해서 역사죠 어버리즘 도시화와 도시플래닝 계획의 역사는 has been a history 역사였다 expertise 전문지식 전문지식의 역사였다 19세기 산업화 19세기와 산업도시부터 해서 도시역사 도시 역사는 지금 뭐다 전문지식 역사다 라고 지금 얘기가 들어갔단 말이야 전문지식 역사인데 폴리티컬 정치 그 다음에 행정 테크노크래틱에서 기술관료 그 다음에 행정 정치적 이런 전문지식의 역사였다 그럼 이 글은 뭐냐면은 도시야 도시와 도시계획은 폴리티 정치랑 행정이랑 기술관료의 역사 도시는 전문지식 역사다 라는 내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글을 쭉 읽어 나가면 돼 도시가 전문지식 역사라고 했잖아 자 도시들은 came to는 뭐뭐 하게 되다 bc 지금 수동 들어갔죠 보여졌어 as는 뭐뭐로서 도시가 뭐로서 보여줬냐면 솔루션은 해결책이야 demand는 요구 요구에 대한 해결책인데 뭐에 대한 또 요구냐면 이 뒤에께 또 요구를 꾸며줘 wealth, health, safety, opportunity, personal development에 대한 이거에 대한 요구의 해결책으로써 도시가 보여줬다 부 건강 안전기획, 개인 발전에 대한 요구 수요의 해결책으로 도시가 보여줬어 as는 뭐뭐로함에 따라 사회가 그로 성장하는 거야 점점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컴플렉스, 복잡 그럼 여기서는 성장하다가 아니라 그로는 대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졌어 사회, 복잡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도시는 어떤 수요에 대한 아니면 어떤 요구에 대한 해결책이 됐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 전문장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도시 역사는 전문지식의 역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지식의 역사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도시가 해결책이 되면서 전문지식의 역사가 됐다 내용이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다 봐봐 자 도시는 컴투는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되죠 비신 수동이야 보여줬어 에즈는 뭐뭐로써 포징은 제시하다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거로써 또한 보여줬어 그럼 여기 전문장에서 지금 도시는 뭐야? 해결책이잖아 어떤 요구에 대한 해결책인데 또 도시는 어떻게 돼? 문제를 갖다 만들어내는 걸로 보여줬단 말이야 해결도 하지만 문제도 만들어냈대 종종 약이 되는데 그 성공이야 이는 뭐뭐로 해서 밑은 여기서 만족시키다 이전의 사회적 디민드 요구를 이전의 사회적 수요를 그럼 전에 여기서 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가 보여줬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요를 해결책이니까 수요를 여기서 만족시켰어 해결했어 수요를 만족했어 이거에서 얘네가 지금 어떻게 해서 만족했으니까 성공했잖아 성공하는 것에 의해서 코어즈 약이 된 새로운 문제를 주는 거로써 또 도시가 보여줬다 그럼 여기서는 도시는 문제 약이 한다 이 얘기가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첫 문장 도시는 전문 지식의 역사다 그리고 도시는 해결책이 되고 도시는 문제를 야기를 한다 보스 A&B야 A와 B 둘다야 퓨어는 여기서 자극이야 분사 구문이고 자극을 받았어 퓨어링은 자극을 줬어 뭐냐면 대시 뒤에 있는 문제 해결 프레임틀을 수식해줘 그러한 문제 해결 프레임 트리거 프레임워크 구조 그러한 문제 해결 구조에 영향을 주고 그러한 문제 해결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문제 해결 구조라는 얘기는 여기 앞에 나왔던 거 도시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이거에 의해서 영향 자극을 받기도 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진보적인 정치 운동이야 프로그레시브 해서 여기서 진보주의 정치 운동 20세기 초반의 진보적인 정치 운동은 얘가 지금 주어야 아까 여기서 19세기 후반이 들어갔잖아 19세기 후반부터 산업도시가 나온 이후로 19세기부터 도시는 전문 지식의 역사야 그래서 도시가 해결책이 되고 문제를 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구조에 의해서 자극을 주기도 하고 퓨어링 하기도 하고 퓨어링 자극을 받기도 하면서 정치 운동이죠 정치 운동은 릴라에 의존했다 헤블린은 많이 트레인드 훈련 받고 신뢰받는 전문가들에게 많이 의존했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존 그러면은 앞에 첫 문장에서 도시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 그랬어? 전문가의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도시가 이제 이 정치 운동이 전문가의 의존을 했다 특히 전문가 누구야? 경제학자와 다른 사회과학자인 전문가의 의존을 했어 자 그러한 전문가야 문제의 진보주의 정치 운동이 전문가에 의존을 해서 이 전문가죠 전문가들은 종종 교육을 받았어 지금 월 에듀케이티드 수동 들어갔어 이는 뭐뭐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아큐페이셔널 디서플린에서 직업 디서플린 분야 그리고 프로페이셔널에서 전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여기서는 전문가는 직업 학교와 그 다음에 직업 분야에서 교육 받은 이란 내용이 지금 들어갔어 그럼 전체 글을 좀 다시 볼게 첫 문장에서 도시 역사는 전문가의 역사다 전체 글에 대한 설명이야 전문가의 역사다 여기서부터 시작 복잡해지면서 도시가 수요의 해결책 그러면서 문제를 생기면서 이게 생기면서 전문가의 의존을 했어 여기 내용이 여기서 완성이 됐어 근데 그러한 전문가의 의존을 했는데 전문가는 이제 교육을 어디선가 받았다 이렇게 되죠 디그린은 학위야 여기 앞에 위드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 손에 학위를 가지고 그들이야 전문가 전문가들은 월 프라임도 또 수동이야 준비됐다 뭐 할 준비가 됐냐면 보스 A&B야 A와 B 둘째야 정부와 기업을 리드는 이끌다 이끌 준비가 됐어 프롬 부터라는 시대 뭐의 시대? 자유방임주의 시대로부터 멀리 정부를 기업을 이끌어 그러니까는 자유방임주의에서 멀리니까 자유방임을 벗어난다 여기서 벗어난다 여기서 멀리 이끄는 거니까 투어드는 뭐뭇을 향해 갔어 더 좋은 결과인데 그들 스스로와 워커와 시티즌을 위한 더 좋은 결과 자기 자신 노동자 시민을 위한 더 나은 결과를 향할 이끌 준비가 되어났다 자유방임주의를 벗어났어 이걸 하지 않고 자신과 노동자, 시민을 이끈다. 얘네가 누가? 전문가가. 이렇게 자유방임주의 벗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보면 내용이 조금 정리가 안 되니까 전체 글은 도시 역사는 전문가 역사. 수요를 만들고 해결책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만들어서 전문가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런 전문가는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전문가가 하는 일이야. 여기서부터 전문가 얘기가 들어갔고 전문가가 나타낸 건 원인은 뭐냐면 요구를 해결하게 됐고 도시가. 도시가 문제를 야기하면서 전문가가 나타나서 어디선가 교육을 받았다. 이 얘기야. 자, 그 말은 의미한다. 그 말은 여기 앞에 나온 말이야. 자, 손해하기를 가지고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와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와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스스로와 시민과 그들 자신, 노동자를 위한 길로 갔다는 거. 자, 그것은 의미한다. 안전한 음식, 안전한 물, 더 좋은 작업 환경, 안전하고 덜 비싼 자동차, 그리고 확장된 기회야. 교육과 여가와 개인적 성취, 기타 등등에 대한 확장된 기회.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네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되면서 생긴 일이 뭐냐면은 안전한 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또 안전한 게 생겼고 개인적 성취.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 뭐야? 여기 앞에 있는 자신과 노동자와 시민을 이끈 결과가 이런 거다. 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또 정리가 되네. 보면은 전문 지식의 역사, 도시가 수요에 대한 해결책, 도시가 문제를 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해결책과 문제를 야기하면서 전문가에 의존을 했는데 전문가는 교육을 이런 데서 받아서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한 일, 시민을 위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류v이다. 그 다음 시간을 하지만 감사합니다.